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월에 극복해야 할 신앙의 3대 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농촌에 대해서 그런 문화가 사실 요즘 청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돌이 무슨 농촌 드라마가 유행해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워낙 그런 문화에 없다가 그런 문화를 접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호기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농사가 도시 문화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어색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데 이걸 가장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바로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촌에서 살았든지 또 그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더 마음에 아마 와닿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안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씨가 좋아도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데 나쁜 땅에 뿌려지면 밟히기도 하고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신방하면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우리 단임 목사님하고 물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얼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좋은 호텔들도 시원한 물을 쓸 때 그 얼음들은 생수가 아니라 대부분 수돗물을 쓴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에비앙이든 삼다수든 백산수든 거기다 수돗물 얼음 넣으면 결국 수돗물 아닙니까? 저도 카페라테 아이스라테 좋아하는데 그 생각은 수돗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음료나 최고의 바리스트가 내렸다는 거나 해도 어떻게든 그 안에 얼음이 어떻게 보면 탁하면 전체가 좀 탁해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좀 믿어지지는 않는데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외국에서는 교육자 한 물소물 이해가 있대요 물을 감정을 안 돼요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른 게 관이 안 좋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수돗물 우리나라 아리수 좋다고 하잖아요 사실 외국 사람들이 파리보다 우리나라 한강이 더 아름답고 이집트 나일강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한강이 아름답고 물도 깨끗하고 석회수도 없고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찜찜한 게 뭡니까? 아리수는 좋은데 거기서 관 같은 게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그런 장애들 때문에 조금 탁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걱정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설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설교 다 머릿속에 있고 실천하면 대단한 사람 되겠죠 그런데 그 들은 신학의 양 그 많은 비유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배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배출이라는 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고 나름대로 이제 그 관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런 것들은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보니까요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다 오늘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주석 같은 데는 악한 마귀가 귀한 보금도 길가에 뿌려지자마자 그냥 걷어가가지고 그 사람 안에 열매 못 맺도록 만든다 그래서 제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막 병든 마음을 주죠 우리 성도가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불신의 마음 내가 이렇게 물어졌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 할 때 그 정도 되면 다른 게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죠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는데 거기에 무슨 교회 참석, 헌신 이거 호화 마마보다 무서운 겁니다 많이 들었는데 호화 마마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 불신이라는 거 마귀는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수시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암세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파괴자고 해방자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계속 병든 마음을 줍니다 병든 마음, 갈등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분노합니다 또 직장 가면 직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분노해요 분노 그런데 그 근원에는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게 있어요 제가 과거에 수도권에 어느 지역에 강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어디 강의를 갔는데 그 교회가 시골인데 시골이 아니라 약간 수도권이에요 하여튼 까마귀도 있고 수도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권에 플랜카드가 마을 초입에 플랜카드가 있어요 플랜카드에는 빨간색으로 우리 마을의 교회 증축이 웬 말이냐 밑에는 마을 청년 일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청년도 하나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마귀는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으면 막 분노를 줍니다 그리고 막 방해를 해요 미움을 줘요 질투를 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우리 박수 쳐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고 배 아픈데 우리까지 남들 미워하고 배 아프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쓰겠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 근처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 깎은 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 머리를 깎았는데 교회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미장원이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도 아니까 교회 오시라고 그 원장님한테 전도도 하고 또 그리고 홍대 부목사인지 아니까 그 근처의 얘기도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제가 가서 전도도 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으러 가니까 나름대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얘기도 불신자인데도 영적인 것도 힘든가 봐요 그래서 원래 그건 힘든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자기가 집을 샀는데 목이 좋대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끊는다고 내일 이사 간다고 아주 신났어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너무 잘 됐네요 이 근처에 집도 비싼데 좋은 집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시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얘기에서 같이 기뻐해 준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주변의 아줌마들이 머리 깎으러 갔다가 아이고 원래 그거 내가 살려고 그랬다는 둥 그거 왜 샀냐는 둥 더 싸고 더 좋은 거 나왔다는 둥 그러니까 그 말들을 들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상심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삼을 배가 아프듯이 주변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쳐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시기심이 질투거든요 왜냐?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지 않았습니까? 우린 죄로 물들어서요 힘이 있으면 그걸 파괴하는 대로 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부작용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보존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앙적으로 컨트롤하거나 믿음이나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걸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건 제가 막 치고 올라가면 어떤 순간 탁 쳐버립니다 저는요 대만 성교를 할 때 외국어를 조금씩 공부를 해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언어라는 게 안 쓰면 까먹고 평생의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하면 이게 진짜 우리말이 아니니까 이게 일주일, 한 달, 여지 없어요 그냥 매일 안 하든지 관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매일 해서 써먹든지 대충 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 써먹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신화 중에 있잖아요 시지푸스시나 막 밀고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그런 식인데 왜 하나님이 피곤하게 바벨탑 쌓을 때 그걸 흩어버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어요? 그나마 잘 사는 나라들은 언어가 안 통해도 그렇게 가가지고 침략해서 나라 빼앗고 핍박하는데 언어까지 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착취하고 인간 간의 그 심화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니네는 그냥 대륙도 태평양, 대서양 갈라가지고 이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이 정도까지 니네들이 건드리고 이 정도는 보혜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지진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언어도 주관해 주시고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든 인간의 마음이 있으면요 축복을 잠시 미루십니다 축복을 참 미루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 중에 진짜 형통한 사람도 있어요 몇 명은 없지만 근데 굉장히 형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형통할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다른 가시를 하나씩 줘요 다른 가시를 하나씩 주죠 왜냐면은 그거 놔두면은 불신자처럼 똑같이 방중할 수 있으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재미있는 통계가 있대요 어떤 나라가 최고층 빌딩이 세워지면은 그 나라 경기가 몇 년 동안 후퇴한대요 두바이 버즈 두바이 그 백 몇 층짜리 올리고 금융위기 초래했어요 북한 유경호텔 100층짜리 하고 완전 무너졌어요 타이페이 대만 101층 빌딩하고 힘들었어요 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롯데월드로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였습니까? 63빌딩이죠 제가 63빌딩을 왜 잘 기억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64빌딩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쪽인데 저희 초등학교에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학교 운동장에 나올 때마다 5학년쯤 되니까 그게 한 20년, 30년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큰 건물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6학년 말인가에 부모님하고 손잡고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거 할 때 지금은 그 회사가 힘들었지만 그 63빌딩이 회장님이 옛날에 기도하는 손을 모형으로 놓고 지었다면서요 그리고 처음에 건축하고 안 나왔을 때도 기도하는 손으로 크게 높일 걸 하고 대지나 지반을 굉장히 넓게 잡아놓고 그리고 이거는 무슨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공교롭게 아이러니하게 그 후 서울올림픽까지 한 7년 동안 최고 우리나라 경제의 흥한기였어요 굉장히 경제의 흥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항을 놓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죠 아무리 경제가 센 나라도 뭐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냥 축복 안 하실 때도 있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도 있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공격해서 사람들 분노케 만들고 뭔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 자랑할 것을 내 이름으로 자꾸 부치킨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다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에 바위에 떨어지면 낫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너무 많이 듣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로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 분노 피어 영어는 잘하는데 하여튼 분노 그리고 미움 질투 그런데 일시적인 감정 평상시 감정이 아니라 악한 마귀는요 일시적인 감정 그러니까 분노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귀는요 일시적인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 삶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떡 주고 뭐 줄 때는 엄청나게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득권 잡을 것 같으니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말씀을 듣자마자 기쁜 마음의 열매 맺고 즐거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도요 그렇습니다 선교 가고 좀 부흥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다 붙어요 막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시들시들해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해요 짜증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다른 것보다도 이 감정의 그런 신앙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신앙 인내가 성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일시적인 감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끝까지 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 연초 라이프 사이클이 비슷하잖아요 연초에는 무슨 헬스장도 끊었다가 영어도 통행도 등록했다가 연초에는 퇴근 후에는 누구 만나서 교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또 12월 되는 건데 그게 원래 우리들 사이클이에요 이게 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행하는 연어 같은 인간들은 별로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런 것들을 다 는케 한다니까요 진짜로 연어가 연어 맞습니까? 숭어인가? 거꾸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세하는 12월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책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그 내용만 생각이 나는데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아주 도박 잘하는 분이 하는 게 한국에서 한국 출신이야 여러분 차민수 씨라고 얘기 들어봐요 기억나십니까? 차민수 씨라고 우리나라 분인데 라스베가스에서 우승하고 하여튼 그 몇 년 동안 거기를 꽉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나중에 하나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따라 피곤하고 잘 안 되고 막 이를 때는 대부분 하수들은 돈을 더 쏟아붓고 거기 말려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냥 딱 그걸 던지고 내려온대요 던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음에 시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감정이나 이런 걸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같이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이런 사행산업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감정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에서 싸움이 다 깨지는데 아니 우리가 악한 막이랑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런 분노에 휘달린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대별로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많이 샀어요 요즘 잘 안 삽니다 빌려보면 되니까 마포토서관에서 그런데 책을 보면 굉장히 두근거리고 책 욕심이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은 안 그런데 다른 교육자들 보면 책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다르구나 물론 인터넷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뜨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도 또 옛날 사고방식 그래도 사고는 활자체에 박힌 걸 봐야지 사고가 깊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저같이 40대 이상들은 그래요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복종하는 걸 배웠어요 선생님이 그냥 싸대기는 아니죠 따귀를 치면 맞으면서 맞고 빠따로 돌려서 치면 맞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세대로 가면서 문화가 그게 되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권위에 대해서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됐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세대가 다르면 위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말로 의리라고 하면 감에 대한 생각도 마인드를 갖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내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을 추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이직하거나 하는 애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나름대로 진짜 회사 좋아요 진짜 좋은 회사인데 이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는 또 그 사람 관두면 또 그 교육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사업을 뽑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 이거를 참 추스리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열매가 화려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그래요 열매가 화려하지 않고 팀도 잘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원래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잘 안 돼도 그 자리를 버티면요 어느덧 나중에 열매가 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그 자리 굉장히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보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거 맞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동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신의가 있고 좀 부족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하고 동역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뭔가 빨리 움직일 것 같아 뭔가 신뢰가 느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전제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속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또 마지막 걸림돌은 뭐냐면 결국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충돌이에요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열매를 못 맺었다 원어로 깊이 좀 보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로 인해서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무슨 떨기나무부터 해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은 약간 사막 기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시로 인해서 그런 가시로 가시 많이 놓친 식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봐야 뭐 몇 개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가시 비유를 하면서 이 가시 같은 게 가시가 이렇게 막으면 온전히 열매를 못 맺을 거 아니에요 좋은 토양보다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시같이 막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크려면 주변에서 시기에서 찌르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특별히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인간은 다 욕심이 있죠 욕심인데 그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돌밭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있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여기 떨기나무에서는 그 무슨 마음입니까 전자가 뭐 분노나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감자 이런 거면 여기서는 자족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요 어떤 학벌도 그 사람에 맡겨주셨고 몸무게도 맡겨주셨고 키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재산도 맡겨주셨고 다 맡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맡겨주신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것도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싸우는 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맨날 그걸 배척하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것들을 갖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보면 부자 청년이 청년이 예수님이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이요 사실 부자 청년에게 너는 풍족히 살아라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세리마트한테는 나름대로 지휘를 줬어요 세리할 수 있는 사큐한테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뺏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버리겠다는 걸 떠나서 더 나가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는요 다 뭐 받으면요 대부분 더 나가고 싶어 하지 거기에서 자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걸 자족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욕심을 주는 거 이런 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든 그래요 저도 진짜 사법고시보다 힘든 생활체육 3급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게 돼서는 제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힘든 필라테스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요가도 해보고 필라테스도 해보고 헬스도 다 해보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헬스를 너무 열심히 하면 근육이 팍팍팍 늘어나는데 늙어서 관절이 약해져요 굉장히 문제고 요가 같은 걸 하면은 과신전이 돼서 인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들도 굉장히 몰래 병원들 많이 다니고 그나마 제가 필라테스를 강사를 따보니까 필라테스는 그래도 코어 근육을 하고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다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또 하나 얘기해 주게 제가 그 힘든 한식 조리사장 얘기했죠 영양학을 공부해보면요 아주 좋은 음식만 따로 먹는 것보다 아주 정크푸드는 아니래도 트레스 지방만 없다고 그러면은 적당히 섞여서 먹는 게 참 건강이 좋더라고 골고루 먹는 거 이거 하나님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던데 어떤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고위 임원 여자분이 나서 책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에서는 화장품을 팔려고 여러 가지 순서들을 제안을 한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써왔는데 스킨, 뭐 아침에 모르겠어요 스킨, 에센스, 로션, 세럼, 크림, 자외선 타자인데 메이크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볼터치, 아이세동,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하이라이트, 용품, 핸드크림, 미스 뿌리고 퇴근한 다음에 클렌싱, 로션, 메이크업 지우고 폼트에서 하고 스킨, 로션, 에센스, 수분크림, 미백전용 크림하고 다음날은 또 스킨, 에센스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36개를 쏟아보면은 피부가 숨을 수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만 하라는 게 결론이에요 화장수, 크림, 자외선 타자인데 끝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도록 했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중에서는 맨날 공부만 하고 어떤 사람 맨날 운동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너무 과욕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적당한 거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는 거 자족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에는 너무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살고 나머지 시간을 조금 쉬기도 하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아 목사님 지금 먹고 살 직장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또 살려줍니다 내가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뛴다고 굶어죽는 것도 아니고 죽기 아니면 까물어죄지 아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물어죄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이렇게 부딪힐 때 내적으로 그런 가치야 있어요 중요한 건 먼저 하듯이 이것도 우선순위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노력하는 거 다 같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그게 하나님 일이나 설교 말씀 듣는 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비중이 더 크다면요 그건 점점 점점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아까 성경에 나오는 누가 보면 부자 청년 얘기도 했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했어요 율법도 중시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막 촌철산이로 마지막 하나 찌르잖아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다 버리게 했겠습니까? 다 버리게 했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더 유익하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책이 있죠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가눙추인 보아라면서요 그 가치가 숨겨져 있다면서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 보아의 가치에서 그 영적인 유익을 마음껏 누리면서 헤엄치는 영적인 고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수들은 성경의 인물들이겠고 가장 큰 비밀들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세계가 열리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려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의 열등감이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죠 과거 IT 지진 났을 때 미국에 자원봉사하는 분 중에 크리스티나라는 여자분이요 건물 더미에 깔려서 자리가 이렇게 잘렸어요 지진 난 곳이 진짜 위험해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 지진 나서 구호사역 갔는데 다 지진 나고 철굴 구조가 아니라 다 벽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거기서 구제사역 가다가 다리가 잘렸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다리 잘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한이 맺힐 것 같은데 그런데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대요 내가 이렇게 병원 치료라도 받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하고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것에 굉장한 가치를 주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며 영적인 기회들이 늘 옵니까? 어쩌다 어쩌다 지낼 때 그걸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그 영적인 유익을 취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들에 대한 가시가 있고 욕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막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죄와 이런 수많은 가시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로마서 13약 12절을 듣고 완전히 회심해버리고 다 끊어버렸다면서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멀리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네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아처럼 너무나도 갇히는 것이 있다 이걸 보여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뭐 위대한 신앙인은 떠나서 그냥 이 신앙 생활을 완주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대단한 목사되는 것보다 그냥 겸손히 여러분이 잘 섬기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앞에 신앙 생활에 완주한 선배들도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완주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애가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도 막 새어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도 오르기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 내가 문제 이럴 수도 있지만은 다 영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이 얽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오늘 밭에 이런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편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벽을 넘어가지고 2015년도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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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